네 계속해서 다이어토닉 코드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코드 패턴을 적어놨는데요. 기본적인 코드 패턴 얘들은 옛날국부터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코드 패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있는 것들은 순환 코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순환 코드라는 것은 이렇게 몇 개의 코드를 반복적으로 순환시키면서 곡을 읽게 되는 그런 거를 순환 코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순환 코드는 보면은 두번째 있는 애들만 틀리고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하죠. 이것을 시작점을 다시 바꿔서 재배열해서 순환시키는 것을 역순환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번째 있는 2도 마이너스 7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도 7, 1도 그리고 두번째 있는 것들 그 시작점만 틀릴 뿐이지 어차피 여기 세번째부터 이렇게 다시 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번째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코드죠. 얘는 그 네번째 기본 코드는 c키로 여기 코드를 적어보자면은 7, f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이 기본 코드에서는 두번째랑 네번째 불협화음이 오게 되면은 다른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기 끝에 보면은 일단 구성음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멜로디에 라가 오게 되면은 불협화음이 돼가지고 그 fm 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럴때 이럴때 그 f-diminish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f-diminish 코드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번째에서는 보면은 c7의 코드 구성음이 이렇게 되겠잖아요. 역시 이때 사용하는 멜로디가 불협화음인 c가 나올 경우에 그러면은 c7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럴때 이렇게 c-augment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구성음을 보면은 샵이죠. 이렇게 c-augment 코드를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 코드 f에 있는 라음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c7의 불협화음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c-augment 코드를 사용하고요. c-augment 코드의 경우에는 옛날에 했었는데 c-augment 코드의 경우에는 어떤 음을 그 근음으로 하더라도 그 어그먼트 코드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번에는 그 3음인 미 로 근음을 해서 과음을 쌓으면 이 어그먼트 역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그먼트 대신에 이 7을 한번 사용을 해보면 여기 c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죠. 역시 이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 코드 패턴의 그 네 번째 정리를 다시 하면 1도 다음에 1도 7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1도 어그먼트 아니면 3도 어그먼트 아니면 3도 7 그리고 4도 그리고 4도 사용할 수 있는 게 4도 마이너 아니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7 그리고 7 얘네들이 전부 안 돼 프레팜 때문에 안 되게 되면은 dmc 코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코드 진행의 순환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